21. 젤 형성을 이용한 식품과 젤 형성 주체 성분의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1. 양갱, 팩틴 2. 도토리묵, 한천 3. 족편, 젤라틴 4. 과일잼, 전분 정답 3. 족편, 젤라틴 22. 간장이나 된장의 착색은 주로 어느 반응과 관계 깊은가? 1. 캐러멜화 반응 2. 아미노 카르본일 반응 3. 페놀 산화 반응 4. 아스코르빈산 산화 반응 정답 2. 아미노 카르본일 반응 23. 일반적으로 젬의 설탕 함량은? 1. 15-25% 2. 90-100% 3. 35-45% 4. 60-70% 정답 4. 60-70% 24. 전분질 식품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화된다 다은 중 노화를 방지하는 방법과 관계가 적은 것은? 1. 유화제를 첨가한다 2. 냉동고에 보관한다 3. 수분함량을 15% 이하로 줄인다 4. 냉장고에 보관한다 25. 우유 가공품 중 발효유에 속하는 것은? 1. 전지분유 2. 가당연유 3. 요구르트 4. 무당연유 정답 3. 요구르트 26. 적자색 채소를 조리할 때 식초나 레몬즙을 약간 넣었다 가장 관계 깊은 현상은? 1. 플라보노이드의 색소가 변색되어 청색으로 된다 2. 안토시아닌계 색소가 더욱 선명하게 유지된다 3. 카로티노이드계 색소가 변색되어 녹색으로 된다 4. 클로로필계 색소가 더욱 선명하게 유지된다 정답 2번 안토시아닌계 색소가 더욱 선명하게 유지된다 27. 다음 근체류 중 생식하는 것보다 기름에 볶는 조리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은 식품은? 1. 당근 2. 토란 3. 무 4. 고구마 정답 1번 당근 28. 수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과육의 색은 안토시아닌 색소이다 2. 무기질로서 칼륨이 많고 비타민 A, B, C가 소량 들어있다 3. 과즙은 인효 효과가 있고 신장병에 좋다 4. 수분과 당분이 많아서 여름과실로 적합하다 정답 1번 과육의 색은 안토시아 색소이다 29. 유지의 변폐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가 아닌 것은? 1. 카르보닐가 2. 요오드가 3. 과산화물가 4. 상가 정답 2. 요오드가 30. 다은 중 효소가 아닌 것은? 1. 유당 2. 말타화제 3. 펩신 4. 레닌 정답 1. 유당 31. 녹색 채소를 데칠 때 소다를 넣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닌 것은? 1. 채소의 색을 푸르게 고정시킨다 2. 채소의 섬유질을 연화시킨다 3. 비타민C가 파괴된다 4. 채소의 질감을 유지한다 정답 4. 채소의 질감을 유지한다 32. 지질의 소화요소는? 1. 레닌 2. 펩신 3. 리파아제 4. 아밀라아제 정답 3. 리파아제 33. 적혈구 형성 시 필수적인 무기질은? 1. 칼슘 2. 마그네슘 3. 인 4. 철분 정답 4. 철분 34. 식이중 소금을 제한하는 질병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통풍 2. 고혈압 3. 심장병 4. 심장병 정답 1. 통풍 35. 식품간별 중 아가미 색깔이 선홍색인 생선은? 1. 점액이 많은 생선 2. 부패한 생선 3. 냉동한 생선 4. 신선한 생선 정답 4. 신선한 생선 36. 보리밥, 냉이국, 장조림, 숯간나물, 무숙장아찌, 배추김치, 간장과 같은 식단은 몇 첩 반상인가? 1. 7첩 반상 2. 3첩 반상 3. 9첩 반상 4. 5첩 반상 정답 2. 3첩 반상 37. 다음 자료에 의해서 계산하면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18만원, 간접 재료비 5만원, 직접 노무비 10만원, 간접 노무비 3만원, 직접 경비 10만원, 간접 경비 10만원, 판매 관리비 12만원, 1. 29만원, 2. 47만원, 3. 41만원, 4. 59만원, 정답 2. 47만원, 38. 냉동 보관한 식품의 조리방법을 설명한 것 중 맞는 것은? 1. 신선도가 떨어지는 식품도 냉동하면 위생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가능한 큰 덩어리 상태로 냉동하였다가 필요시 부분 해동시켜 일정량 사용하고 다시 냉동시킨다. 3. 가능한 급속 냉동하여 식품 조직에 손상을 적게 한다. 4. 국물은 용기에 공간 없이 가득 담아 냉동한다. 정답 3. 가능한 급속 냉동하여 식품 조직에 손상을 적게 한다. 39. 제품의 제조 수량 증감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이 발생하는 원가는? 1. 체간비 2. 비례비 3. 변동비 4. 고정비 정답 4. 고정비 40. 조리대를 배치할 때 동선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 중 잘못된 것은? 1. 조리대의 배치는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생각할 때 일의 순서에 따라 우에서 좌로 배치한다. 2. 조리대에는 조리에 필요한 용구나 기기 등의 설비를 가까이 배치한다. 3. 식기와 조리용구의 세정장소와 보관장소를 가까이 두어 동선을 절약시킨다. 4. 각 작업 공간이 다른 작업의 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한다. 정답 1. 조리대의 배치는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생각할 때 일의 순서에 따라 우에서 좌로 배치한다.